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왕조개찜 양이 많아서 왕이 아니고 조개들이 굉장히 다들 커요. 여기는 와사비장이랑 간장 있어요. 둘 다 와사비 초보추장, 간장 둘 다 와사비를 풀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여기부터 키조개요. 제가 안 보이니까 먹겠습니다. 키조개 좀 질긴 부분도 했어요. 진짜 맛있다. 가리비 와사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안 떨어질 때 긁으면 되죠. 우와 긁으면 이렇게 떨어져요. 슝 음 이 갈비 진짜 맛있다. 이 조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콧길이 코같이 생겼는데 처음 먹으니까 간장이나 한번 찍어볼께요. 되게 꼬득꼬득 거려요. 우와 하나 더 이게 별로 아 가리비 정말 좋아요. 통통해 이렇게 이렇게 쓱 쯧 짠 저기 껍질 소리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 미안해요. 초장이 너무 맛있다. 아 이 조개 당연히 제 얼굴보단 작지만 엄청 크죠. 근데 우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. 음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굉장히 놀랐습니다. 아 간장에 찍어먹을까 자 음 음 음 음 음 음 어우 음 와사비 초장에 살짝 찍어서 이거지 가리비는 간장보다 초장이 저한테는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게 맛있다 진짜 가리비가 갑 오브 갑 손을 진짜 깨끗이 씻었어요 질긴 부분 좀 뗐어요 떡신 같은 부분 조개 와 대박이다 너무 큰데 가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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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실하고 큰 조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다 간장 한번 찍어먹을까 근데 아까 그 큰 조개랑 같은 건데 약간 먹기가 겁나요 이것도 굉장히 질길까요 찍을까봐 겁나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겉모양도 좀 틀리고 요 부분 색깔도 좀 틀려요 그리고 식감도 이거 훨씬 질겨요 도전 조금 전에 그저게 뭔지 모르는데 확 짜고 약간 비렸어요 너무 질기고 저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리비 제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맨날 짠 초장 살짝 찍어서 뭐 뭐 뭐 뭐 뭐 뭐 너무 맛있다. 요구르트가 맛있네요 요구르트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역시 조개 저는 가리비랑 웅피랑 키조개랑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외 두가지 조개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